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 이런 느낌 처음인걸 혹시 이게 사랑일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만 있구나 난 깊숙이 들어갔어 남김없이 다 알고 싶어 너만 아는 콤플렉스까지 더 널 내 마음속에 저장 이젠 내가 보여줄 차례야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아 흐리던 땀만큼 추억도 많아 WANNA WANNA 내 옆에 있어줘 Come on come on Welcome to the MY BABY 한순간 더 눈을 뗄 수 없게 해줄게 미리 약속해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Y 한순간 또 쉴 틈 없이 너랑 생각해 WANNA BE MY WANNA BE MY WANNA BE MY WANNA BE MY BABY 저희는 투어를 하기 위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습 중이라서요 스스로 다 미소 짓게 돼 이미 연결된 우리 사이 매일 새로운 나의 순간 꿈보다 더 꿈속인 것 같아 Baby Kill up Oh 또 놀라고도 놀라 매일매일 내려가는 김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줄지 할 수 없어 소리 질러 I'm so Oh yes 이 느낌은 마치 끝판에 깨도 끝나지 않는 game 난 멈출 수가 없어 준비가 됐다면 박수 좀 오늘 성전 회복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팬미팅 할 생각에 네 사랑이 맞아요 좋네요 어서 내게 와줘 치훈아 어서 내게 와줘 치훈아 Oh yeah 아 또 오바일까지 잘했어 아 잘했어 와아아아 I don't know why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후 순막히게 baby Uh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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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atiatiatiatiatiati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보온 순간 막 끌려도 날 당겨줘 baby I feel so angry 어때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 저희가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나눈 대로 연습해가지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신해보잖아요. 네 좀 전에 선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가는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매진 쏠다고 할까요? 진짜로요? 매진! 자 다시 한 번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대박 쏠다요? 쏠다 사실 저희가 해외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매진이 됐다는 거에 또 한 번 너무 놀랍네. 네 LA에서 또 KCON이었죠. 단독 팬미팅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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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은 모습, 좋은 무대,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아시아 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워너원이 열심히 연습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갔을 때 환호와 뜨거운 반응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너무 사랑하고 얼른 보고 싶습니다. 그때 만나요. 네, 아시아 워너블 분들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갈 테니까요. 우리 그날 즐겁게 데이트해요. 안녕. 네, 일단 다른 곳에서 워너브를 뵙게 되는데요. 진짜 그곳 또한 새로울 것 같고 거기서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저희 더욱더 진짜 멋진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빨리 뵙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시는,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말 어디든지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그때 만나요. 너무 설레고 좀 너무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많이 부족해서 잘 이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미팅에서 만나자. 안녕.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무대를 잘 하고, 부사에 맞추고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무대에 쓰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해외 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원어분들, 네, 저희가 얼른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아 팬 여러분들 만나라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에서 봐요. 아시아 해외 팬 여러분, 저희가 사실 저희 이제 한국에서만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빨리 해외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습실에도 와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으니까,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희 원어로. 곧 만나요. 사랑해요, 워너블. 네, 아시아 팬 여러분들, 팬미팅에서 만나요. 안녕!